그래도 소용 없었지. 그는 여전히 지옥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. 함께 고려를 떠나왔던 어린 손자에 손자에 손자를 묻었다. 이 삶이 상이라 생각한 적도 있으나 결국 나의 생은 버리었다. 그 누구의 죽음도 잊히지 않았다. 이 삶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간 편안해였느냐. 자네들도 무고한가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있고 편안하지 못하였네. 자네들도 무고한가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있고 편안해였느냐. 자네들도 무고한가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있고 편안해였느냐. 자네들도 무고한가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있고 편안해였느냐.